제주도, 제주도, 아아와 저 밖에 계신 왜 우리 분들도 계시나요? 한숨들이신 것 같아요 오 진짜요?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팬 아니게 있을 수가 있지? 그쵸? 어떻게 저렇게 팬 아니게 있을 수가 있지? 네 너무 실망한 거야 실제로 미카를 보고 와... 와... 미카 많이 망가졌네 이거 아니야? 실제로 보냈는데 미카를 봤는데 너무 팬 안 갔잖아 실제로 너무 팬 안 갔잖아 우리 팬이래 저 밖에 계신 분이 미카를 봤는데 와 미카가 너무 아 너무 바뀐 거야 와 미카 아 이거 아닌데? 갈아타야겠는데 그래서 옆모습만 보여줘 지환자랑 가야겠다 아니면 셋 다 현빈이 형만 좋은 거야 아니 셋 다 그냥 나라에 계셨어도 될 수 있거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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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